나 아줌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려 내 꿈속에서 자꾸 당신이 그때처럼 다쳐 널 만날 난 처음으로 세상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때문에 처음 내 세상에 미친 태양이 떴을 때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었어 오늘 경찰서에 유치장에서 깨달았어 이미 난 갈 때까지 가거든 이번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널 딴 놈한테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한테 둘 수도 없어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의 예정에 대해 더 이상의 예정에 대해 한 번 더 이상의 예정에 대해